남편 진화의 신분 조작설, 거짓 방송설 등 논란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함소원이 이번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사하며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들을 협박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학교 입학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휩싸였는데요. 2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함소원 녹취록 공개, 기사 삭제 실체와 무용과 차서구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우선 함소원이 생명을 담보로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은퇴를 시사했지만 2월 해당 통화를 한 이후 3월 23일 TV조선 아내에만 녹화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교 관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진호는 함소원은 숙대무용과 구호학번이다. 그는 앞서 각종 방송에서 해당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함소원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택시에 출연했을 당시 제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다. 1997년도에 미스태평양으로 선발됐다. 1학년 때 미스코리아에 준비해 나갔다고 말했다며 1997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인 함소원이 구호학번이 되려면 편입생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 제기에 함소원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함소원은 22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마마님하고 저하고 혜정아빠하고 혜정이하고 제주도에 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아마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전으로 장기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매일 인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향후 계획을 말하면서도 함소원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함소원은 제품을 홍보하거나 일상을 전하면서 거의 매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했지만 자신을 향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해명보다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함소원은 최근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불거진 조작서를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